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맛집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오늘이 1월 23일 목요일인데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제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벤트 영상을 하나 찍고 올리고 연휴를 맞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믿고 보는 인생주얼리 이벤트인 거 아시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이벤트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신청을 하시고 이벤트에 당첨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도 있을 것 같아요 GIA 홍콩 감정원에 직접 감정을 의뢰했다가 받은 박스 그대로 개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제품으로 이벤트를 할 건데 영상을 찍으려고 이걸 계속 안 뜯고 있다가 오늘 개봉을 하네요 이 안에 제가 들어있는 게 정확하게 무슨 등급인지는 몰라요 0.5캐럿 하나와 0.3캐럿 하나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등급인지 모르거든요 믿고 보는 인생조얼리 이벤트 품목이 될 겁니다 GIA 다이온드는 맞구요 이 품목이 무언지 개봉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 박스를 개봉을 했는데 이 안에 세관 검사 안내문이 들어있네요 물건을 수입할 때 인천 세관에서 특별하게 검사가 필요할 때는 이걸 뜯어서 검사를 하시거든요 총괄을 할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벤트를 진행할 두 개의 물건입니다 하나는 GIA 0.53캐럿 F컬러 SI1 커팅 엑셀런트 연마 대칭성 베리굿 베리굿 형광반응 없는 제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0.32캐럿 F컬러 SI2 등급인데요 커팅 엑셀런트 연마 베리굿 매우 좋음 대칭성 우수한 엑셀런트이고 형광반응은 페인트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GIA 다이온드를 구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트리플 엑셀런트라고 하는 다이온들을 안내받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마치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게다가 형광반응이 페인트인 미디움인 제품은 그걸 왜 샀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 좋은 다이아몬드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그거에 맞는 가격대를 지불하고 구매하면 돼요 두 개의 다이아몬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지 한번 간낙하게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0.53캐럿 F컬러 SI1 스톤을 보고 있는데 테이블면에 블랙 인클로드가 있긴 있는데 저체적으로 굉장히 맑은 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이벤트라고 하는 금액에는 구매 결정을 하셔도 만족스러운 가격대가 분명히 되실 거에요 다른 하나는 0.3캐럿 F컬러 SI2 제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 이 친구는 정말 깨끗한 SI2가 맞네요 이벤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댓글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네이버 톡톡으로 저한테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가격과 함께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벤트를 해보니까 나중에 추첨하는 것보다 정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빨리 마감을 하는 방법이 맞겠더라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안전하게 잘 보내십시오 저도 잘 보내고 1월 28일 화요일부터 정상 영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 기간 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메시지나 연락 주셔도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처갓대기 창원이어 가지고 운전을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메시지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늦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구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이온도 맛집 희생조원의 권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